드디어 이번에는 일본으로 떠납니다. 혜빈씨 오늘 Lit beter한 기분이 어떤가요? 일단 너무너무 설레고 긴장되기도 하고 귀여울라나? 맞아 귀여워요. 둘이 같이 귀여워요. 언니 밀착 취재 해볼래요? 어 좋아. 밀착 취재. 밀착 취재. 이제 출발할 것 같으니까 좀 있자. 안녕.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일본 도쿄로 출발. 공항에는 모모랜드가 온다는 소식을 접수하고 한달음에 달려온 팬들이 있었는데요. 오매불만 기다려온 모모랜드가 그 반가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 좀 더 많은 팬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여기는 바로 모모랜드의 일본 데비를 기념하는 팬미팅 선정입니다. 모모랜드 사랑해. 모모랜드 파이팅.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으며 모모랜드가 충족합니다. 헌내는 마음으로 일본 정식 데비를 나선 9명의 소녀들. 모모랜드의 무대 한 번 만나볼게요. 모모랜드의 대표곡. 꿈꿈으로 시작한 팬미팅. 한국을 넘어 일본까지 사로잡았습니다. 7천명의 팬들이 모모랜드를 만나기 위해 찾아와줬는데요. 근무자 모모랜드의 매력은 일본에서 소통했나봅니다. 모모랜드에게도 일본 팬들에게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1, 2, 3. 개철 티켓. 안녕하세요. 모랜드의 일본. 신곡 소개를 한 번 해드릴까요? 똘려 똘려 똘려. 네. 이번 신곡 뺨은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이 심장을 뺨 하고 술에 친 것을 뺨 하고 술에 친 것을 뺨이라고 써서 군수. 옷을 입고 투자 와줌. 우선 그렇게 먼저 찍는 사람이 아시지 않으면 오직 탈락'. 리액션. 고맙습니다. 드네이크 소 зан다. 여러분 다 하셨습니다. 축제. 웬생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